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부처에서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사건 기억하시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부모가 중학생인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그 시신을 1년 가까이 방치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학교도 교육청도 이번 전수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인데요.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민 기자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동학대가 문제라고 해도 이번 사건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숨진 딸을 미라가 될 때까지 방치해 뒀다니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정한 아버지인데 이수민 기자 지금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네 오늘 영장실질심사와 현장검증이 있은 뒤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피의자는 47세 아버지 이모 씨와 40세 의붓어머니 백모 씨인데요. 지난 2015년 3월경 중학생이 14살 딸을 5시간 동안 빗자루와 빨래건조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가량 경기도 부천의 자택에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1개월이라면 뭐 거의 1년인데 이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을 붙이기조차 꺼려지는데요. 이번에 시신이 부패하면서 악취가 났을 텐데 왜 이웃이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 시신은 이불 속에서 미라처럼 밀라파된 상태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방에서는 습기 제거제와 방향제 향초가 여러 개 발견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시신의 악취를 제거하고 건조한 환경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이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이웃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무자비하게 아이를 폭행했을 때 때리는 소리라든가 무언가 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 법도 한데 좀 이웃의 무관심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대체 아버지와 의붓어머니는 왜 10대 여중생 딸을 이렇게 폭행을 한 겁니까? 지금 피의자인 아버지 이모 씨는 딸이 가출을 해서 그 이유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이번 폭행이 처음은 아니었고 의붓어머니인 백모 씨와 재혼을 한 뒤에 막내딸인 이 양과의 마찰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이 양은 숨지기 직전에 집을 나와서 초등학교 시절의 담임교사나 경비원 등에게 수차례 재워달라며 도움을 청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무심한 어른들이 이 양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고 결국에는 생명까지 앗아가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지난 2014년이었죠. 아동학대 특례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런 비극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는 게 참 사회적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의심이 될 경우 그러니까 담임교사나 주변의 어른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역시 불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규정상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하는 게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고 특히나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의무 신고 대상이거든요. 이 양이 숨지기 전에 찾아간 초등학교 시절 담임교사의 경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죠.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규정을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결과로 볼 수 있겠네요. 피의자인 아버지가 유학파 출신의 목사였다는 점도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이 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았던 것도 이런 게 한몫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아버지 이모 씨의 경우에는 독일에서 유학한 박사학위 소지자에다가 또 목사이자 인근 신학대학교 교수로 확인이 됐는데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오히려 그래서 어린 딸이 무방비 상태로 폭력에 노출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모, 특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부모의 훈육을 그 정도나 방법에 상관없이 당연한 부모의 권리로 여기다 보니 주변 어른들마저 이 양의 구조신호를 별거 아닌 일로 치부를 하게 된 거죠. 학교에서도 이 양의 결석이 이어지자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독려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를 그냥 무시해버리니 손을 사실상 놔버린 겁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매우 허술한 거죠. 네, 그렇군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숨겨진 폭력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서 이런 아이들의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쉼터나 사회적 기관에 대한 확충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